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? 마로니의 계절노래로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가수시죠? 사랑은 계절따라 마로니의 이른바 두굴자 청포도사랑 등등 수많은 곡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래방 데이트라는 신곡을 가지고 열심히 노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박권 선배님 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상 마로니에를 한 곡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이르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르르 르르르 르르 르르 르르르 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르 지금도 바로 네 피고 있겠지 눈물 속에 흘러내리듯 임자인 숫자들 또 어리는 그 얼굴 아 청춘도 사람도 다 마셔버렸네 그 길의 마늘에 빛빛이던 날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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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인 견식 아, 정천도 사람도 다 마셔버렸네 그 길에 가면 이 빛이 없나 리루 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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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dd knitting 이 고인 견식 비고 있겠지 비고 있겠지 수고하세요 새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